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해주고 여자가 없습니다 아, 잠깐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, 나 사실 내가 마음 먹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살이 스님을 만난 것 같은 저희 사귀면서 거의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해결 방법도 찾을 수가 없고 나의 힘듦의 얘기가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